근데 두 달 동안 입원하면 몸 망가질 텐데 여기 짐 있어요? 우리는 보안이 생명이라서 그거 아무에게나 못 보여주는데 난 아무데서나 못 지내는데 안되겠네요 그럼 청담동 박예사님 소개로 오셨다니까 내가 특별히 보여드리지 돈 벌러 오셔서 몸이 망가지면 써놔 우와 잘 뛴다 저분이요 협심증으로 땡긴 돈만 10억 저렇게 잘 뛰는데 협심증으로 10억이야 병실에 들어가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거든 뭐 딱 하루 퇴원 전날 저렇게 달리는 거야 체력 체크를 안되나 어쩐다나 참 대단한 분이야 저 환장 몇 번 알았지 거 mismo 두 번가 둘 두 번째로 둘 또